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아-멘 친구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역할도 다르고 또 나중에 받을 영광도 다 다르다고 해 너무 어렵나? 어쨌든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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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